그런데 집이 진짜 살림이 하나도 안 보여요. 진짜 애기 키우면 왜 이렇게 깨끗해요? 뭐야? 이거 윤진은 씨가 정리한 거예요? 오빠랑 같이 정리를 하는데. 뭐야? 아니, 이거는 무슨 카타로그 사진 아니에요, 완전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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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모델하우스다, 완전. 아무것도 없어. 우와. 이야. 진짜 모델하우스 같아요. 우와. 책 좀 봐. 모델하우스 스타일이다, 진짜. 책 좀 봐, 책 높이 맞힌 것 같아. 저 언제 다 해, 바쁜데. 진짜. 우와, 진짜 깔끔하네. 그러네. 어휴. 마크 좋다, 마크 좋아. 아, 저 덮여 있는 거 펼쳐놓은 거 아니에요, 지금? 하하하하하하. 아, 애기봐. 내 방이 이렇게 깨끗해? 뭐야. 저거는. 말도 안 돼. 애가, 애가 놀기 부담스럽네. 하하하하. 저거는 믿기지 않네. 어린이집도 저렇게 안 되니까. 그러니까. 그런데 애가 저런 상황에서 계속 크다 보면 이제 조기 교육이 되는 거지. 아..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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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와, 시트. 와. 와. 우리 집 어떡하냐, 큰일 났다. 하하하하.